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요새 박생 숙제 첨삭을 좀 할까 해요. 그 전에 이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게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로 문장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한국말을 할 때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요. 이거 어린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문제예요. 어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에는 최대한 단순하게 요점만 남기고 자기가 할 말을 만들 수 있으면 한국어로 그거를 영어로 고치는 건 쉬운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할 건데 그거를 쭉 늘어놓고 하다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자기가 하는 말을 바꿔내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the superpower I want to have is 미래보기 이런 식으로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 두 가지가 고쳐지고 하면서 조만간 조만간 글쎄요 한 몇 주 내로 아마 이런 문장들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문장들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는 능력을 영어식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영어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조만간 갖게 될 겁니다. 이쪽으로 수업에서는 훈련을 하고 지금 숙제에서 해야 될 훈련은 어휘를 늘리는 일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전에 간단한 영어문장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먼저 배양을 해놔야겠죠. 그 두 개가 지금 각각 다른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보도록 하죠. 최근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썸네일부터 보니까 이미 뭘 찾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좋아요. 계속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anything 읽을 수 있어? TH에 대한 이해가 없죠. 지금 현재 그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무엇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무엇이든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두 가지 다른 케이스가 존재해요. N이라는 단어 자체가 why anything needs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죠. 일단 이거를 고쳐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로 문장을 만들어서 두 개를 다 줘야 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줄 건데 이게 맞나? 잠깐만 네 맞네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여줄 건데 하나는 의문형이고 하나는 일단 만들면서 말씀드리죠. I don't need anything 이런 식의 anything이 있어요. 그래서 I don't need anything 일본어로 되어 있네. I don't need anything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anything은 부정문에서 anything은 아무것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면 카드로서 만들어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에서 do you need anything 이런 문장이 필요한 거죠. do you need anything 무언가 필요하나요 이건데 당신은 무언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ything은 내가 방금 전에 어떻게 썼지 그런데 이거죠. 의문문에서 anything은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를 안 해주면 이런 anything의 두 가지 다른 뜻 때문에 평생 배워도 못 배워요. anything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 다음 틀렸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 lose, lost, lost 지다가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무엇을 잃어버리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진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다도 있죠. 지다 졌다 패배한 진 이렇게 할게요. 그럼 패배하다로 하는 게 낫겠다. 패배했다 패배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장미라는 거 있죠. 이거는 rose예요. R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쓰는 카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 카드로 그 다음에 all red라고 했는데 저거 틀렸죠.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봐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unI가 맞아요.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나중에 이거 똑같은 거 계속 틀리면 그때는 종이에 쓰는 식으로 이렇게 되죠. unI입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I have an I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 명사의 첫 소리가 아... 아... 에... 이... 오... 우... 라면 어... 가 아닌 언 관사는 언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걸로 명사의 첫 소리가 나의 요일은 관사는 부정관사는 정관사는 더예요. 가 아닌 D가 됩니다. D 가 된다. 이거 아마 안 읽을 거야. 이거 아마 안 읽을 건데 안 읽고 나서 나중에 또 틀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제가 해놓는데 나중에 이게 아마 안 읽어서 문제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10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저거 중간에 빼먹고 왜 다 내려가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만 하려는 걸로 저한테는 약간 보여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잘 읽네 이런저런 것들 그쵸? 모르는 단어였고 들어봐야지 소리를 소리 안 들어볼 거야? 들어본 거야?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stay에? 어디에? 어디 계속이 있어? 계속이라는 뜻이 없는데 계속이라는 뜻이 없는데 계속이라는 뜻이 없는데 어 제대로 찾아요 이러면 안되지 애초에 뜻을 잘못 저렇게 찾아놓고 무슨 영작을 하겠다고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축적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안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계속 잡아주고 계속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자꾸 이런식으로 틀리면은 그럼 그때는 이제 쓰는 숙제 다시 만들도록 합니다 나는 계속 공부한다 이거잖아 이건데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문장은 I keep studying 이에요 왠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슬슬 I keep studying 왜냐하면은 keep 플러스 동사 ing 계속 뭐뭐하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 설명이야 그냥 이게 다에요 애초에 stay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애초에 뜻을 모르는 거야 stay에 줄게요 그러니까 stay의 뜻을 머무르다 이게 stay에요 stay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거는 받아쓰기도 필요해요 이런 거 싸그리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개도 안 빼고 문장도 만들 줄 알아야죠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I will stay at the hotel 이렇게 나와야죠 I will stay at the hotel 이렇게 되고요 조금만 더 볼까요 아냐 여기까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 것들 계속 잡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틀린 문장들도 있고 뭐 어떻긴 한데 조금씩 조금씩 잡아야죠 내가 볼 때 한번 싸그리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미 전에 잘못 적어놓은 것들을 지금 고칠 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1번부터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할까 숙제 이거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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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